어저께 주조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. 연세가 좀 있는 어르신? 네, 오늘 8아홉지까지 나오면서 마리수 뚤레여서 8마리 군인 읍래권의 한 위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10월 12일 아침에 이렇게 조항을 두고 가십니다. 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난로도 피워야 됩니다. 그래도 움직이는 구간들은 또 이렇게 재미나게 움직여주는 걸 보면 이번주 다가오는 위천은 그래도 할만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군인 위천의 한 포인트 되겠습니다.